안녕하세요. 뷰제이스의 중급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장기효고, 현재 캡틴팡교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중급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앞에 보시는 목차가 저희가 이번 시간에 다뤄볼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로 강의에서 다룬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 그 내용에 이어서 구현할 애플리케이션이 어떤건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개발 환경 소개하고, 그 강의 대상 순으로 간단하게 강의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인데요. 강의에서 다룬 내용은 첫 번째로 뷰CLR을 이용한 프로젝트 구성 방법입니다. 제가 기초강의를 인프론에서 3시간 만에 배우는 뷰제이스 프론트엔드 개발을 했었는데, 거기서 뷰CLR을 다룬 적이 있어요. 좀 상세하게 다뤘었죠. 웹팩 심플이라던지 웹팩이라던지. 근데 지금 이번에 3.0으로 베타가 올라갔었고, 실제로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뷰제이스 컴포넌스를 갔다 왔었는데, 그쪽에서 에반유라던지 코어팀에서 얘기하는 뷰제이스 CLI 방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또 3.0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구성했을 때 어떤 모습인지, 그런 것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1번이 되겠고, 2번은 컴포넌트 기반 설계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책에서 이미 두잇뷰제이스라는 입문책에서 컴포넌트를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때보다 좀 더 심도 있게 컴포넌트를 어떻게 한번 다룰 수 있고, 어떻게 좀 이제 설계를 하고, 특히 이제 프레젠테이셔널 컴포넌트라던지, 컨테이너 컴포넌트라는 좀 이제 어떤 컴포넌트의 명칭들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어떤 단위로 컴포넌트 설계해야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앞으로 그 애플리케이션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중간중간 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세번째, 컴포넌트 구조화 및 컴포넌트 통신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기본적인 컴포넌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통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한번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4번. 4번을 보시면 ES6, 그리고 5번이 VX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ES6와 VX, 4번, 5번이 이 강의의 가장 주된 내용인 것 같아요. 책에서 좀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다루려고 하는 의도도 있고요. 특히 ES6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 ES5를 기준으로 썼어요. 왜 그러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Vue.js가 그런 거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웹앱을 개발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목적을 맞추려면 좀 더 많은 분들이 ES5에 더 익숙하시니까 ES5로 시작을 해서 재미를 붙이신 다음에 실제로 계속 코딩하시다 보면 ES6로 훨씬 더 편하게, 그리고 타이핑 별로 안 하고도 코딩 간단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요한 피처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바로바로 저희 코드에 적용해서 바로 체득할 수 있게 그런 강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4번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5번, Vuex인데요. Vuex는 일단 상태관리이자 어떤 상태관리 패턴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저런 패턴이 있었고, 왜 저런 패턴이 나왔고, 그리고 저런 패턴이 좀 바라는 어떤 지향점이라든지 그리고 Vuex가 국내에서 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이 되게 적어요. 레퍼런스라든지 저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블로그에 이미 정리해 놓은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바로바로 좀 이렇게 설명하고 제가 코드를 또 보여드리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함께 뜯어보는 과정에서 더 쉽게 배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최대한 Vuex는 Vue의 쉬운 장점을 더 극대화할 수 있게끔 Vuex도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다섯 가지 볼 거고요. 바로 이제 강의에서 만들 애플리케이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거 좀 익숙한 이미지일 수도 있어요. 뒤에 나와있는 책이고요. 사실 이제 거기서는 최대한 간단하게 구현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중국 강의에서 다루는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좀 많이 다릅니다. 보시면 일단 애플리케이션 전체적인 어떤 구성은 두입 Vuex 체크와 같지만 그 할일관리 할일관리라는 게 아무래도 완료 같은 것들도 좀 필요하잖아요. 체크하는 거 어떻게 체크하고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할 거고요. 그리고 리팩토링을 일단 처음에 ES5로 한번 짜고 잘못된 구조를 한번 갈아엎습니다. 그때 이제 컨테이너 컴포넌트랑 프레젠테이션 컴포넌트가 들어가고요. 그렇게 ES5를 구조를 한번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ES6예요. 그래서 총 지금 ES6까지 오기에는 두 번의 리팩토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ES6에서도 되게 많은 문법들이 있지만 좀 더 Vue.js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법들 위주로 한번 살펴볼 거고 그 코드를 바로 적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Vuex Vuex를 적용해서 이 To-do 앱을 앱이라는 간단한 앱에서 Vuex를 시작해야지 좀 더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에서도 그 구조를 이해한 상태로 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Vuex를 설명하고 바로 코드를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저희가 만들 애플리케이션 한번 살펴볼게요. 앞에 보시는 게 지금 좀 익숙할 만한 그런 코드인데 지금 제가 로컬에 올려놓은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되게 익숙하죠. 근데 아마 이런 체크 기능들은 저희가 초급은 다 하셨잖아요. 초급 체크하고 지울까요? 초급 지우고 이런 것들은 아마 리액트도 사실 뭐 필요 없죠. 리액트를 까는 건 아니고요. 근데 리액트는 저희 주제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지운 겁니다. 그리고 이건 시원용이라서 지운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Vue 개발자 도구의 이런 Vuex를 다루는 부분이에요. 지금 사실 이게 자 좀 더 확대를 해드릴까요? 이쪽을 Vuex 탭에서 지금 Vuex가 동작하고 계시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지금 이 To-do 앱은 간단한 ES5로 제작한 게 아니라 Vuex를 다 입혀서 Vuex를 구조화한 앱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Vue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서 어떻게 Vuex를 쉽게 분석하고 그리고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지 저희가 이번 강의에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돌아가서 애플리케이션까지 소개 마쳤고요. 그다음 개발 환경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개발 환경 소개는 보시는 것처럼 Vue.js 당연히 Vue.js 아셔야 합니다. Vuex 기초는 알고 계셔야 지금 바로 저희가 애플리케이션부터 구현할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은 다 알고 계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뒤에 나오는 강의 대상에도 그리고 강의 소개 페이지에도 기본적인 개념 특히 이제 아마 제 책을 보신 분들이 바로 시작하기 좋으실 것 같고 혹은 이제 인프론에서 이제 기초 강의 들으신 분들이 바로 이어서 시작하기 편하게끔 지금 전체적인 커리큘럼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NPM이랑 노드JS 같은 경우에도 책에 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예전에 이제 현대 웹앱 방식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웹 개발 방식과 지금 현대 웹 개발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보시기 좋고 또 NPM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크롬 브라우저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Vue 개발자 도구 다 설치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다음 시간에 개발 환경 구성 가이드를 드릴 거예요. 기초 강의에서 이미 제가 노드JS라든지 NPM 그리고 크롬 개발자 도구 뷰 개발자 도구 다 설치한 한 번만 알려드렸기 때문에 아울러서 기탑까지 가운데 오신 기탑까지 다 설치하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탑을 가운데 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 강의는 자 잠깐 볼까요? 프라이빗 리포지토리를 제가 하나 파놨는데 중급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구성한 리포지토리고요. 목차가 3개 정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브랜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 브랜치별로 지금 강의 전체적인 목차가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브랜치별로 이제 전환하셔서 브랜치에서 따라오지 못한 코드들에 대해서 훨씬 편하게 파악하실 수도 있고 이 브랜치만의 한 바퀴 도셔도 전체적으로 아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이 개선돼 나갈 수가 있구나라는 걸 한눈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프라이빗 리포지토리로 관리되는 깃턱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강의 신청하시게 되면 제가 이 프라이빗 리포지토리 전부 다 추가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VS코드가 있네요. VS코드 이번에 VGS컨퍼런스 가보니까 아톤도 좋지만 VS코드에서 주는 장점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VS코드로 그리고 Vitor, Vitor라는 V-E-T-U-R이라는 플러그인인데 그 플러그인을 중심으로 VS코드를 어떻게 편하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개발한 경험 마치겠고요. 강의 대상입니다. 소개 페이지도 나와 있었겠지만 일단 VS코드 기본 개념을 학습하신 분들이 가장 적합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본 개념 측면에서 누구나 다루는 VS코드 3시간 기초 강의를 마치신 분들 가장 좋으실 것 같고 두이 퓨즈에스 입문서적도 아울러서 같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이 퓨즈에스 입문서적에도 기본 개념뿐만 아니라 기타 라이브러리 호환이 아니죠. 라이브러리를 통합한다든지 그런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웹 개발에 있어서 성능 쪽으로 어떤 부분들이 더 개선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중간중간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고 함께 보시면 더 많은 학습 효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실 때 필요한 Vuex죠. Vuex를 좀 다루실 실무자분들이 보시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페이지가 3개 이상 넘어가면 보통 컴포넌트가 10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컴포넌트가 한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Vuex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지금 강의를 준비했다는 걸 알고 알아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까지 일단은 소개 마쳤고요. 혹시 들어보시고 소개를 들어보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바로 수강하셔서 좋은 학습 효과가 좋은 학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소개 마치겠습니다.